해운대구 반송이동 다세대 주택가입니다. 집과 집 사이 틈새를 들여다보니 온갖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. 좁은 공간에 들어갔다 빠져나오지 못한 동물 사체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틈새를 막기 위해 엉성한 그물과 나무, 돌을 쌓아뒀지만 무용지물입니다. 이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. 민원 해결을 위한 고민 끝에 탄생하게 된 가림막. 공기가 순환되도록 구멍을 뚫고 감성적인 시여도 넣었습니다. 또 태양열로 작동하는 은은한 조명도 가림막 위에 설치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참 이게 한 10년, 20년간 쓰레기가 모이다 보니까 사실상 죽은 고양이도 나왔고 악취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번에 동사무소에서 이걸 싹 치우면서 가림막을 이렇게 해주시는 데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현재 이 일대에는 190여 개의 가림막이 설치됐는데 여성 안심 귀갓게라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.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 보니 가림막 설치 요청도 많습니다. 올해는 또 어메니티 사업으로 더 추가적으로 한 50개 정도 할 예정인데 후에 확보가 되는 대로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계속 꾸준하게 해서 다른 주민들이 다 해줄 수 있도록 반송이동의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고 주민들이 내 집 일처럼 직접 마을을 갖고 보겠다고 일기투합하면서 골목 곳곳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.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세워진 전봇대로 불법 주정차와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주민들의 호소에 수십 년 만에 전봇대도 자리를 옮겼습니다. 담당 부서와 한국전력과 인원을 했고 그 인원 결과 이렇게 깔끔하게 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. 결국은 적극 행정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의 모습이 주민과 행정이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 동네 곳곳에 스며들며 다만골 행복마을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.